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2024년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독일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검 하시고요 한 가지 미리 팁을 드릴게요 2학년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팁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꼭 2학년 이번에 연합고사 학력평가 문제풀이 민쌤이 해설한 것을 한번 꼭 들으세요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문법이 나오고 여기서는 어떠한 문법이 나오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면은 지금 발음 문제인데요 축구를 즐겨 찬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때는 얘가 장단음인지를 딱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강세를 보세요 강세가 있어야지 장음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투덴트의 강세가 있는데 얘랑 장단음은 관련이 없어요 슈투덴트잖아요 아니고 플러스도 당연히 장음 두 개 있으니까 얘도 아니고 아니고를 자꾸만 벗겨내세요 그런데 슈우 얘는 하 발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 됩니다 얘는 장음 두 개 있으니까 훈트 발음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다툼 다툼 강세가 앞이니까 음악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예외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정답 나왔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죠 밑줄 친 부분 너 수영할 줄 알아? 아니 나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 그랬어요 슈 발음입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합, 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중간에 나와 있는 건 자 2학년 문제에서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중간에 스티프트 아닌가요? 그게 아니라 블라이가 없어도 원래의 발음은 스티프트, 펜이란 말이에요 대학 스티프트 왜? 에스테나 에스페로 끈 시작되는 거는 스포아트 스포아트, 스파니엔, 스튜트가드 다 슈트 발음이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연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다 알아 두세요 특히 도세는 켄이에요 키오스크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즘은 기기로 누르는 키오스크로 많이 알고 계신데 독일은 그냥 1인용 가판때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대개 아이스크림 요즘은 우리나라는 복권을 많이 사시는데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독일에서는 키오스크라고 말합니다 자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강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3번에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요 운터리 때 강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확실히 확인하세요 언제 이 수업이 시작되느냐 근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동사에서 운터리시 텐 하면은요 강세가 뒤에서 운터리시 야 이슈 운터리시트 너는 독일어를 수업한다 수업하던데 수업은요 강세가 앞에 있어요 운터리시 근데 이거를 모르셔 봐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베카가이 여성에 해당하는 맨 뒤에 가는 거 아이에 있고요 가토펠은 중간에 있고요 여러분들 그게 여기서 모음이 하나 두 개 세 개짜리 명사만 다 나온 거예요 패밀리에는 두 중간에 있죠 아우터반 첫 번째 있죠 그 다음에 페코이퍼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지막을 보세요 딱딱딱딱 최소한 2번이 아 처음이구나 그럼 얘도 운터리시 운터리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운터가 분리 비분리 전철인데 참 어렵지 않아요 운터리시 라는 수업 자체가 운터리시 텐 동사에서 운터리시 명사가 될 때 강세가 바뀌어 요거 좀 외워둬야 되겠죠 아마 제가 인강에서 꼭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릅니다 3번의 빈칸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이게 아마 2번입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괜찮습니다 압에 들어갈 거 죄송한데요 이 자리가 플라츠는 공간으로 말할 때 단수도 있어요 필 플라츠 근데 대화 플라츠 이 자리 아직 뭐뭐 있나 아직 누가 차지했나 이런 건 아니죠 아직 비어있나요 근데 이것과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게 복수잖아요 베게는 뭐뭐 때문에라는 입격지배 전치사야 뭐뭐 대신에 스타트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트롯스 뭐뭐하는 동안에 웨렌트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4개의 입격지배 전치사인데 하필이면은 예외적으로 입격지배 전치가 독일에서는 제일 많아요 자 나의 나쁜 성적들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화가 난다는 뜻은 어떻게 써요 슈웨어 무겁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슈웨어 하트는 약간 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사워가 맛이 시다 라는 건데 으으으 이게 화가 난다는 것 근데 사워는 여러분들 제대로 보시면 전치사는 아우프를 쓰는데 자 나는 비스트사워 아우프를 쓰는데 너 나한테 열받아 있니 이런 나쁜 성적이 열받을 수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나쁜 성적 때문에 열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 혹시 sterben이 죽다 아세요? 사망하다. sterben. er ist an krebske sterben이 일반 문법상에 다 나와요. 그는 암으로 사망하셨다. er 과거도 써요. er stav. 그런데 선생님 뭐뭐로 사망했다는 건 뭐뭐때문에 사망한 거 아닌가? 그렇게 쓸 때는 또 다른 전치사로 wegen을 써도 돼요. er ist an krebske sterben 혹은 er ist wegen krebske sterben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sauer auf die Noten. 이 성적이 열받았어. 해도 되지만 sauer wegen seiner schlechten Noten. 그의 나쁜 성적들 때문에 화가 났다. 결국 frei가 맞잖아요. 정답 2번이네요. 됐고요. meiner 복수입격. 관사만 들어오면 무조건 복수해서 형용사 n 쓰시고요. 이게 시험 2, 3환경을 계속 같이 봐봐. 와 연관성이 있어. 연관성 있어요. 감사합니다.